이번 시간에는 탐플릿 엔진의 기능 사실은 제이드의 기능이죠. 제이드의 기능 중에서 익스텐지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이드가 지금 갑자기 쓱 들어왔 게 여러분들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온 예제들은 상당히 지금 복잡해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 복잡도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, 그 복잡도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복잡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그 서버사이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제이드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능인 익스텐즈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자, 여기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. 하나는 index.jade고요 또 하나는 layout.jade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index.jade라고 하는 이 파일을 우리가 사용을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HTML 코드가 생성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 이 HTML 코드를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... 전체적인 구조는 layout.jade에 있는 내용을 얘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title이라든지 또 h1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index.jade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,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, 우선 저는 예제를 미리 어느 정도 좀 짜놨습니다 예, 여기 있는 코드 한번 일단 보시죠 자, 보시는 것처럼 어... express를 require 했고 그리고 app을 만들었고 그리고 jade를 template engine으로 지정했고 그리고 views는 뭐였나요? 우리가 template engine을 지정했을 때 그 template engine의 그 template 파일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지정하는 것이 views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jade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jade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template 파일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, 그 다음에 저는 view라고 하는 route와 add라고 하는 route를 두 개 만들었고 view로 접근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view를 render 하죠 template 파일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때의 우리가 views를 jade로 했기 때문에 이 jade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view.jade를 가져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03번 포트에서 실행시키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러분도 실습하시려면 하시고 뭐 실습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서 실습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제 얘기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실습하시는 게 좋겠죠 자,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view로 접근을 해 볼게요 view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view.jade 안에는 html 코드를 작성을 해야겠죠 html 그리고 head body 이렇게 해서 article 이렇게 하면 head body article 태그까지 만들어질 건데 요 article의 view 부분은 article 이전에 uateg li 그리고 여기에는 javascript 글 목록을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node.js express.js 이렇게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코드가 동작하죠 그리고 article 부분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코드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javascript is 땡땡땡땡 그럼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자,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add.jade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add.jade는 글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인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article 밑에다가 저는 form 태그를 만들고 액션은 뭐 액션하지 맙시다 form에 그리고 input type은 text input type은 submit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add로 접근하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만들어지죠 자, 그럼 우리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만든 코드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add.jade와 view.jade는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르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양쪽 다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주 우아하면서도 이해하기는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extends, 상속, 또는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